아우 프리모크 사면 되겠네 네 한 파티? 어 여기다 두 파티 저는 외곽에서 파고 들어갈게요 공장 쪽으로 한 5명 떨어지고 센터 쪽에 한 명 떨어짐 김블루 쪽에 한 5명 떨어짐 지금 왜 나한테 그러냐? 진짜 김블루 쪽에 5명 떨어지고 북쪽 북동 쪽에 한 명 센터에 한 명 싸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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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한 명 발견 센터에 떨어진 애 발견 꿀집 털고 꿀집 뒤로 이동 연단님 붙어있는 그 건물 그 건물 들어간 아 있는데 저 그 건물 열려있어 연단님 아니 제 장전 좀 장전 좀 안돼 안돼 응 90대하루 오케이 사이가 밖에 없지만 그쪽으로 붙겠습니다 오 붙겠습니다 오 내 밑에 3명 안보임 거기 있는거 알아요? 어 알아라 아 보임 한 명 보임 한 명 보임 님 2층 쪼고 있는데 밑에서? 김블루는 2층 쪼고 있으면 한 명이 한 명 기절 카페 옆에가 한 명 김블루 뒤에 두 명 한 명 더 오 오 한 명 더 카페 앞에 한 명 더 아 제발 안돼 아 아 탄이 없어서 아 탄이 없어서 후원드립니다 아 공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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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이 탄이 없어가지고 탄이 있었으면 살렸는데 장전 돼있는게 없었어 차 돼있네? 저쪽쪽이 차 차 옆에 한 명 있어요 개피 쫄지마라 저 놈이 AK다 와 아무것도 못했죠? 하필 제가 살아남아 버렸죠? 하필 제가 살아남아 버렸죠? 얘도 크지네 아 이 한 개를 누가 만들었어 이 한 개를 누가 만들었어 아 근데 자기장이 너무 멀다 자기장 맞음해서 좀 파밍하다 들어가야겠네요 AR 두 개를 구하고 말겠어 아 캠프 아웃을 하필 음 맞아 나는 이제 방송키로 간다 그럼 희사시부리 바잇 어? 오랜만이예요 네 오랜만 그렇게 그는 떠나갔다 다음 자기장이 도착을 했군 아 별로 안 멀다 그 다음 자기장이 아 감사합니다 어 로조 앞에 찍어 아 스쿨 쪽에 찍어줄게요 우선 밖에는 무조건 있겠네 약간 남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빠를 수가 없어 도로로 내려갈게요 우와 제발 내두죠 이까지 잘 살아왔잖아 제발 여기서 죽을 순 없다 우리한테 그러지마 우와 아오 제발 오 어 아 아이 천원우원 감사합니다 어서와요 으악 배율 하나도 없으세요? 그러면 8배 드릴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없어도 아니요 제가 쏘는 것 보단 나을 것 같아요 한명 달린다 W 보급 쪽으로 학교 쪽에서 보급 쪽으로 붙고 있어요 보급이 W에 떨어졌거든요 네 아 보여요 보여요 도로 건너요 한명 으흠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도 한명 붙어요 쏠까요? 네 한명 돌 뒤에 한명도 있어요 그리고 돌 뒤에 한명 쏘고 있어요 누가 아 아 W 285 265 두명 아 학교 쪽으로 아 그 아파트 쪽으로 쐬고 있어요 한명 기절 한명 완전 죽었어요 보급 뒤에 있는 돌 뒤에 있어요 어떻게 그걸 다 맞추고 계세요 한대 두대 세대 1평칩 뒤에 1평칩 뒤에 세대 맞췄어요 배율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다 맞추는거지 오우 카치 카팔 누구에요 뒤데 백방향 악 난 쏘지마요 빨리 쏘지마요 형들 백방향 언덕 뒤 언덕 위에 있어요 언덕 뒤가 아니고 두명 있다 말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방금 눈쟁이니까 아니요 저에요 2층 올라왔어요 두명 우리 보고 있어요 백방향에서 오 마이 갓 한명 카우팔 한명 나무 뒤 쟤들 아이씨 우리 둘 다 가야되요 근데 우리 차가 쟤들 보이는 방향이 있는데 뛴다 둘 다 언덕 뒤로 쨍써요 이거 저희 가야되거든요 음 음 어디다리 잡지 저 팔각장 물에 빠져가지고 뛰어 가도 돼요 그 다리 밑으로 그냥 꼴아박은 다음에 일로 다리 밑에서 저쪽 따개밑 쪽에 붙어가지고 올라가도 돼요 슥슥슥 이러고 있어 어 온다 붙는다 200방향 그 위에 있어요 일로 붙으세요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오면 안 맞아요 갑니다 저기도 저기 있네 다리 위에 있나 올라가야되요 저희는 팔각장에는 일단 있거든요 두 파티가 쓰읍 싸운다 싸운다 저기 언덕에서 쏘네요 30방향 저기 높은 다개비있죠 높은 다개비 애니방향 저기서 스크스 싸제끼거든요 이거 자기장보고 그 위치대로 움직여도 되겠네요 저그라믄 우리가 다개비 올라가면 애니방향에서 우리 쏠 수 있겠네요 그럼 뒤로 빠지면 되겠다 팔각장 가야되네요 그럼 이쪽 다개비 해보죠 저기있다 따개비 떠..어 떨어질려고 한다 어 떨어졌다 따개비 어 애니방향 따개비 떨어졌어요 오케이 그럼 제가 저희 못 쏘니까 제 친구는 없는거 같거든요 여기 올라가면 근데 팔각장에서 저희 보여요 조심하셔야 돼 수영에서 오네 뚝배기 까버려야되는데 스크스 머리를 안 꺼냈네요 거의 다 왔을텐데 이제 60방향으로 크게 돌아오는것도 조심하세요 네 이건 저기 집 300방향 집도 아직 싸우거든요 도로 건너는 애들도 보이고 어 저기 보인다 쟤들은 근데 안 쏘는게 나을거 같애 일단 우리 뒤에 저 한놈을 정리를 해야 저희가 뭐 할 수 있거든요 한명이 굉장히 거슬려요 일단 다음 자기장 보고 선택하죠 네 우리 자리 좋다 쏠게요 그냥 네 뒤만 주의하죠 저희 자리 좋으니까 상대가 와야되거든요 건너편은 와야되요 건너편 말고 다른 애들은 저 주유소 먹으려고 할테지만 주유소 먹은 파티하고 이제 나머지 250파티 한 파티 남은 그리고 한명 남은 애 우리 뒤에 끝인거죠 그렇게 건너오려고 한다 한 파티 260 파밍하는건가 뛰어서 건너오려고 하면 그때 뚝배기 날려버리죠 야 뒤하면 개거슬리네 오 바로 옆에 SE 다운 아까 걘가보네요 네 걘거같애 걘 누워서 올라오면서 누워서 이까지 걸어왔나봐요 딴데 봐야되요 이제 주풀로 숨어서 왔나보다 아이고 네 장기겠네 건너온다 도로 다리 화낸기절 물이 떨어졌어요 일부러 물 건드려서 왔네요 얘들 해안가 돌아오는것도 조심하세요 300방에 네 걔들 물에 떨어졌거든요 물 기어서 올라올수도 있어요 저 파티랑 이 파티 우리 파티랑 싸움 끝인거 같은데 마지막 어 발소리 이쪽 어 둘 둘 둘 한 명이철 한 명이철 한 명 오른쪽 돌아요 불안해 우선 핫킬 거기 있어요 그 밑에 있어요 오케이 한 명 남았다 위쪽 조심 네 두 명이 아래쪽 왔으면 한 명이 위쪽 돌았을수도 있으니까 3초 슬슬 가야죠 저희 대기일수도 있구요 한 명이 네 한 명이 안전하게 대기타고 네 빨리 동시에 가면서 쏘는거 뚝대기 날리면 되요 네 갈까요 어 저기있다 이 자식아 쏘아라 오 어 수류탄이 아 수류탄 없는데 상대 제발 수류탄 있어요 어 수류탄 아니다 송강이다 어 으악 우선 눈등님한테 갈게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안전하게 하네 애들 이쪽으로 첨부에 이럴얘 limit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